안녕하세요. 홍주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시덕사를 품은 덕숭산이 바라보이는 면적 좋은 토지를 소개합니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의 계획관리지역 대지와 전 두필지 토지로 대지 698제곱미터 약 211평, 전 750제곱미터 약 227평, 전체 면적 1448제곱미터 약 438평의 매매금액은 평당 45만원 총 1억 9,710만원입니다. 충남 도청 내포혁신도시를 지나 덕산온천 관광지 방향에서 서산 해미로 향하는 왕복 4차선 도로 건너에 수덕사가 있는 덕숭산이 보입니다. 도로 이쪽 마을의 풍경은 조용하고 한가롭습니다. 집들 사이로 텃밭과 작은 숲들이 정겹네요. 잎이 메말라가는 나무숲은 가을을 알리는데 밭에서 자라는 배추들만이 푸르릅니다. 가을을 지나 스산한 겨울 채비를 하는 풍경이죠. 이미 수확을 마치고 흙만 드러난 밭들도 보입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뒷산은 가야산 줄기에서 연결된 산인데 이름도 뒷산이라고 하네요. 한줄기 아래로 오래전부터 터잡고 있던 시골집들과 새로 들어선 전원주택들이 어우러진 제법 큰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공에서 본 풍경은 더없이 평온하고 여유롭군요. 접근성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더보 2분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 면사무소, 벅산온천건강지, 충의사, 호부상천 등 벅산 시내는 4차 10분 내외 접근 가능합니다. 중구도학교와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혁신도시는 자차 15분 내외이며 해미톨게이트는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덕숭산의 수덕사도 자차 10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도로와 바로 접혀있는 대지는 보강토로 약간의 단차를 두었습니다. 대지 일부에 심어놓은 배추가 잘 자라고 있네요. 다른 공간에는 각종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요. 매매시 모두 치워주는 조건입니다. 물건들만 없으면 두필지 전체 모양이 평평하고 예쁜 토지입니다. 대지와 도로 사이의 우수로는 집을 지을 때 아주 편리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토지의 전부 때도 있으니 전기 연결에 대한 어려움도 없겠지요. 지목이 대지이니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배지에서 바라본 덕숭산과 흰 구름 깔린 가을 하늘이 멋지네요.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집들의 지붕도 멋진 풍경이 됩니다. 대지와 붙어있는 밭에 지난여름 심어놓았던 고추는 모두 수확을 마치고 정리되지 않은 메마른 가지만 남아있습니다. 관 옆으로도 폭 3미터 도로가 접혀있네요. 가시나 대지나 모두 도로의 접근성은 좋습니다. 대지 위쪽에 소 서너 마리 정도 있는 작은 외양간이 있으나 크게 거슬리지 않으며 마을의 낮은 산에 산소들도 있으나 눈높이에서 둘러보았을 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쁘고 아늑한 분위기의 마을에 대지 전환 고민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촬영 중 만난 이웃 어르신이 마을 인심도 좋다고 하시는군요. 적당한 텃밭 가꾸며 이웃과 정다운 곳으로의 기촌을 꿈꾸는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